한국국토정보공사 182회 톡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회화 교육 전문가 이예숙이고요. 오늘 이렇게 싱그러운 여름밤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북포럼 톡스 진행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모시게 될 강연자님은 지식행동학자 김예성 선생님이신데요. 저희같이 북포럼처럼 좋은 소셜 커뮤니티의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주시고 그걸 홍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실 분이신데요. 그전에는 전혀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셨대요. 병원 경영이라든지 병원 마케팅에 관련된 책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전업을 생각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활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컨텐츠들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좋은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김예성 선생님을 모시고요. 소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접하면 좋을지 그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연결 시대 반듯하고 창의적으로 연결하라라는 주제인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예성입니다. 굉장히 포장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퍼스널 브랜드로는 지식행동학자라는 퍼스널 네임을 쓰고 있고 직업으로는 인스코프 컨텐츠 컴퍼니 대표로 있으며 반듯하고 창의적인 코치들의 기획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오늘은 특별히 반듯하고 창의적인 코치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도 저희 방송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생명 부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서로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냥 우리 같은 미생이, 저 같은 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을 그나마 인간답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 지식행동학자도 생소하고 저도 생소하고 모든 게 다 상처해줄 테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치과병원에서 14년 차로 일했고 치위생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경영학이나 마케팅을 전공을 해가지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리더십과 코칭을 전공하다가 병원 경험과 또 이제 일반 경험 리더십이 융합됐어요. 융합되면서 그러면 내가 이걸 이용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병원 일을 조금씩 줄이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범히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아는 것과 하는 것과 배우는 것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지식행동학자라는 좀 생소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자. 여기에는 이제 저의 철학과 또 사회에 대한 바람 같은 것들이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없는 걸 찾아본 것도 있어요. 여기 계시면 지식 큐레이터 분도 계시고 지식 테이너분들도 계시고 하시면 나는 어디가 있을까. 그래서 포지셔닝을 찾은 부분도 있긴 있는데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녹아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나왔죠. 나와서 이제 병원 밖에 나와서 내가 어떤 걸 찾아다녀야 될까 고민을 했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SNS,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많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봤더니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처음에는 좌절했어요. 소셜 컨텐츠들을 강연, 코칭, 책, 질문 이런 것들을 관련 책 쓰기 이런 거에 대한 컨텐츠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래서 어디에 가면 내가 병원에만 있던 순진무구한 나 같은 사람이 속임받지 않고 눈탱이 많지 않고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때 만나게 된 곳 중에 한 곳이 북포럼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책 포럼도 한 몇 개를 더 갖고 강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생각한 게 반듯하고 창의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왜냐하면 컨텐츠들이 많은데 과연 그 많은 지식 중에서 내가 가진 인프라와 시간과 이런 것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분들과 연결이 되면 반듯하고 창의적으로 될까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나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나 그래서 지금 여기를 선택하신 거 아니실까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트워크에 가서 처음에는 저도 그랬죠. 세상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를 알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리고 경험을 갖고 하려고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가보니 그렇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코칭 질문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코칭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네트워크 사회인 건 맞고 서로 만나서 융합하고 컨버전스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야 됩니까? 그리고 가면 소모적인 모임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를 다른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이유는 제가 한 2, 3분 정도 생각한 후에 그렇게 괴로운 이유는 내가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먼저 주려고 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에 기부앤테이크라는 책도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이게 반듯함의 의미입니다. 네트워크에 먼저 갔을 때는 기부부터 신청하라.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뒷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패널로 참석하시는 것도 사실은 자기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네트워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하신 분들보다는 차분하고 과정관리형 리더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만큼 인내와 끈기가 있고 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지 카리스마가 넘쳐서 에너지가 넘치신 분들은 중간에 이제 번아웃되는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요.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어딘가 네트워크에 소속되려고 하면 금방 그 네트워크에 실증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창의적으로 테이크하라.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주지 않아요. 가끔 실망할 때도 북포럼에 왔을 때도 좀 자기 개발이나 컨텐츠가 이렇게 뭔가 얻어갈 게 있는 나라는 좀 많이 오시는데 좀 인문학이나 사회학이나 좀 어려운 철학이나 수학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좀 적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직도 테이크가 있구나. 그런데 우연치 않게 왔는데 정말 창의적으로 테이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모르겠지 않게. 네. 감사합니다. 뭔들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시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받을 거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을 분어뜨리면 내가 우연치 않게 보석을 발견하고 우연치 않게 재벌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미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니까 다른 보석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창의적인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조금 생긴 것도 이상하고 별거 없는 것 같아. 왜 다 해? 죄송합니다. 제가 팔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팔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흘려보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떤 고객으로 어떤 갑으로 돼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그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컨텐츠를 개발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겁니다. 반듯하고 창의적인 코치들을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 코칭 대학원에 저희 같은 기스분들이 너무 서로 마음이 잘 통하고 좋은데 우리가 사회에 반듯하고 창의적인 컨텐츠를 하나쯤은 아웃풋으로 내고 졸업을 하자라는 걸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거 이 사람들이 모인 거죠. 코칭을 모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코칭은 사실은 코치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점점 코치풀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훨씬 많은 거예요. 저희 가족들도 몰라요. 제가 이걸 다니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소셜적으로 갖고 가면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컨텐츠랑 연결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이 이거예요. 용감한 대학생. 저희가 아직 코칭 경험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거 갖고 일단은 누군가에게 먼저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대학생들인데 저희가 대부분이 대학생이었던 게 20년, 30년 되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분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대학생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한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대학생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러면 대학생들에 대한 컨텐츠나 강의를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창의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목도 이것도 아니었어요. 막 우리 잘난 거.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받고 싶은 거를 한 거예요. 어? 너 MC가 꿈이야? 그럼 네가 MC해.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그걸 다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수백, 수천만 원 들여서 배운 코칭을 내가 너네들한테 하는데 너네 안 오네? 안 와요. 애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애들한테 관심 있는 게 뭘까? 취업과 진로였어요. 우리가 주고 싶은 코칭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 행사에 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아무 사심 없이 기부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네트워크의 힘으로 발현이 되는 게 이겁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저희를 내주셨어요. 이거를 어느 학교나 취업진로 센터에서 이걸 했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기사거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생들이 그것도 직장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특수대학원의 특성상 자기가 얻을 것 학위나 이런 것들만 취하고 졸업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세비대두지네시라는 곳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내가 기사 내줄게 해서 내주셨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장소 대여하는 게 비싸니까 장소도 학교에서 해줄게 그러시고 다 십시일반 하셔가지고 이 디자인은 디자인 회사에서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가 반듯하고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테이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북포럼을 와서도 여기서 청강을 하고 매번 오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있는 대학생들처럼 과감하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만나시고 창의적으로 연결하시고 반듯한 컨텐츠를 만들면 그게 행복이 되고 새로운 나의 포지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 얘기를 오늘 여기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액션이 너무 좋으세요. 리액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지 리액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겠는데요. 혹시 지식행동학자 김혜성 선생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어떻게 하세요? 돈은 아직 중간입니다. 병원 일 거기서 예전만큼 많은 수입을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수입은 아직 과거에 했던 일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쪽 컨텐츠는 아직은 수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언젠가는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살림살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들이 다 이런 건가 보니까 네. 저기 있는 종이컵 이런 거 제가 집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고살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내가 먼저 준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가 뭔가에게 사랑을 무조건 조건 줄 때 안 받을 양도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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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나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심하게 마음 아프기를 겪었으니까 이건 더 한대요. 아까보다. 저 울어도 되나요? 방송 중에 울어도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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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칭을 배우면서 사실은 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는 왜 대학원에 다니지? 너는 그냥 뭐 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걸 하지? 너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지? 계속 질문을 거듭하다 보니까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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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랑이나 인정 이런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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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능하고 지금도 사실은 울컥울컥할 때 있습니다. 옛날 성격 나올 때 있는데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을 떠올리기도 하죠. 네. 네. 울컥이 감동이 아니라 그건 울컥이 아니고 울컥이죠. 울컥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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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